자 여러분 세상이 참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문제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칙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제 시야를 넓혀가 보면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세상 전체는 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 폭주하는 거죠 질주하는 거죠. 그리고 폭주하는 질주하는 그 중심에는 기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기술의 이름들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라는 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지금 21세기가 된 지 한 20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좌익이 어떻고 우익이 어떻고 이렇게 하지만 다 흘러가는 물과 같은 거죠. 세상을 더욱더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더욱더 창의적이고 또 파괴적 혁신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막 막 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세상의 흐름을 여러분들 그런 예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전시회 가운데 하나가 네바다의 라스베가스에서 연초에 열리는 CS 박람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결국 신기술이 선을 보이는데 지나치게 과장된 이야기는 우리가 거듭 치우더라도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는 거가 이번에 이제 이런 유명 회사들의 CEO들이 이제 강연한 것 중에서 제가 최신 기술의 향연이 펼쳐지는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정보기술 박람회 CS 그중에서도 CS의 기조연설 기조연설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여러분들 뭐 좀 뭐 그냥 제쳐놓고 가장 주목해야 될 CS가 온 디바이스 여러분들 AI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 한 큰 핵을 끊는 그런 분야인데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 안에 AI가 탑재되면서 점점 기기가 굉장히 스마트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겔싱어가 콜컴 CEO네요. 개별 기기에 AI가 탑재되어야 되는 이유를 온 디바이스 AI의 3대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경제물리 토지 손실법칙인데 우선 내 기기 안에 AI를 구동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저렴하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했다 다시 가져오는 기존 지금 방식은 반응이 빠르지 않아서 시간과 물리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에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라든지 다양한 컴퓨터나 그런 기기들은 정보를 입수하는 그런 일종의 수단이나 도구였고 그 처리 두뇌는 클라우드라는 그런 부분에 정보가 가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걸 이제 생략해버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것은 기기 안에 그 모든 기능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그 바로 핵심이 온 디바이스 AI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단계 세상에도 도약하는 겁니다. 차세대 컴퓨팅 시장은 클라우드 시대에서 디바이스로 넘어갈 것이고 AI가 디바이스에 탑재됐다는 것은 인터넷 연결 없이도 AI가 당신의 모든 터치와 입력을 학습하고 다음 행동을 예측해 줄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와 관련된 제품을 삼성전자나 인텔이나 이런 데서 이제 쏟아내는 모양이죠. 골컴해서. 그러니까 참 이렇게 세상이 역동조로 바뀌는데 뭐 지금 와 가지고 좌익이 어떻고 역사해석이 어떻고 참 너무너무 여러분 구한말에 구한말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을 못 이루어 가지고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참 한국을 보면 딱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한 시대에 선거를 도독질을 해 가지고 도독질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해 도독질을 계속해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이렇게 뭐 세상이 확 발전해 가고 그런 발전해 가는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 선대 사람들이 똑똑해 가지고 그 양반들이 만든 sk하이닉스나 이런 삼성전자라는 것이 굴지의 회사가 되어 가지고 반도체 전쟁에서 한 축을 형성할 정도로 성장했는데 그거를 잡아먹지 못해서 쨍 야단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딱합니까 이만큼 일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기적적인 일이 이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거란 말이죠 나라를 확 풀어 가지고 뭡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뭡니까 돈벌이를 향해 가지고 전 세계로 질주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뭐죠 법이 어떤니 규제가 어떤니 뭡니까 이렇게 해서 쨍 야단을 찌니 얼마나 여러분 한심한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에라 인간들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기초 여러분들 보면은 그 기반을 마련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기초를 마련하기가 돈을 불리는 것도 종잣돈을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사업도 기반을 만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나라도 기초를 채우기가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 기초를 이렇게 야무지게 잘 만들어 온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를 뭡니까 더 날개를 날고 확 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좌익이 어떻니 지금 우익이 어떻니 뭡니까 과거사 정리가 어떻니 뭐죠 역사전쟁이 어떻니 아휴 정말 생각이 가난하면은 그냥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뭡니까 대만 선거관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도 대만처럼 합시다 이런 지경이 돼버렸으니 정말 딱한 거죠 이 내용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꼭 같은 내용을 조선도 기자가 취재하는데 그대로 딱 주목해서 여러분들 보도를 잘했네요 조선도 질문이나 명령을 외부 클라우드로 보내고 클라우드에서 연산을 마친 결과를 받아 개별 기기에서 보여준 식으로 그동안 작동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복잡한 연산이 필요한 데이터 분석 작업을 초고성능 반도체로 구성된 클라우드로 외주를 주는 행태였던 것이 이제는 개인용 기기 자체가 ai로 진행하는 이른바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리고 있다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내볼 필요가 없이 보안 측면에서 훨씬 안전한 방식이고 앞으로 ai 서비스 시장은 클라우드와 온 디바이스 ai가 양분할 것을 보인다 큰 기술적으로 또 하나의 건 뭡니까 일종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또 얼마나 여러분들 뭐죠 수요가 폭증하겠습니까 올해 ces에서는 온 디바이스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전시장 곳곳에서 체험할 수 있다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기술주로 한 단계 도약하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올 것이고 또 세상이 뭡니까 한 단계 또 더 나아가는 거죠 온 디바이스 ai용 ai 칩은 기존 중앙처리나 모바일용 반도체와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 동시에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고성능에서 물론이고 고용량 메모리도 함께 필요하다 별도 서브나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반도체를 이용해 ai 서비스를 구현한 기술이다 완전히 또 다른 형태의 그런 기술이 탑재된 그런 기기들을 우리가 소비하는 시대 그래서 삼성 반도체에서 설명한 것을 보니까 온 디바이스 ai란 것은 모바일 등 스마트폰 기기에 수집한 정보를 중앙 클라우드 서브로 전송해 분석하고 다시 기기에 보내는 방식으로 그동안은 진행되어 왔는데 이와 달리 온 디바이스는 이름 그대로 멀리 떨어진 클라우드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뭐 냉장고란 텔레비전이나 다 그렇게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해 가지고 여러분들 바뀌는 거죠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여기 그림을 가지면 기존에는 클라우드 ai가 대종을 이뤘고 지금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도 이제 한 단계에 대한 온센스 ai라는 그런 쪽으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성장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반도체 펀드 같은 데 관심을 가지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이 이제 ai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신수요에 이런 대응해 가지고 인텔에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다 뭐죠 20불대에서 50불대까지 지금 진입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역동조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두고 뭐죠 이리저리 고민하든지 관계없이 세상은 그냥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선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다음 주제로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는 이제 지난해 6월달에 선을 보인 것이고 1권이 이제 총론 2권 3권이 대통령선거 4권이 2020년 4.15 총선 5권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많이 이렇게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병호 tbs 이제 한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한 것이 세계사에 대한 한국인이 쓰는 아주 보기 드문 그런 통사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 부분도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